경기 초반 승기를 잡는 집중타 경기에 쐐기를 박는 홈런 그리고 기막힌 홍수비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일 한화를 잡고 가을 야구까지 매직 넘버를 3호로 줄였습니다. 두 게임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NC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기아가 5경기에서 3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선발과 불펜 등 투수진이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타선도 부연패대의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점수를 뽑아야 할 때 확실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시즌 상대 전적에서 열쇠인 LG와 3경기, KT와 2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2위가 확정된 LG가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서 주축 선수들을 아낄 가능성도 커서 충분히 승산했습니다. 그렇지만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NC의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고 LG와의 3연전에서 5위를 확정지치 못할 경우에 기아는 7일과 8일 열릴 KT와의 2연전의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한해 농사가 마지막 운명의 일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한해 농사입니다.